죽으면 말이 또 없어. 우리는 말함을 들어야 되겠는데 관세음보살님하고 남성동자는 말없이 서로 듣고 받아야 돼. 관음보살 무설살 관세음보살님은 말함이 없이 말을 하고 남성동자는 붉은 모이라 귀로 안 듣고도 들어. 이 경기는 우리 보통 경기가 아니다. 우리 꼭 귀로 듣기 때문에 귀가 좀 먼 사람은 못 들어. 마음으로 듣는 지혜의 들음이라면 귀가 좀 열감하고 상관이야. 보청이가 필요 없어. 척 안다 그러니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오래 있게 하자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. 우리가 잘못하면 불교가 쇠퇴해져. 쇠퇴해져서 불교가 망해져. 경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우리가 참부를 봐야 거룩한 부처님도 없어지고 절도 없어져 버리고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산부가 다 없어져요. 산부가 없으면 뭐 불자고 무신 뭐 뭐 대결이 많고도 없지 뭐 어떻게 못 깨섰는데. 그게 뭐 중생세계가 혼몽천지다. 이게 불행한 세계다.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하자면 우리가 신행을 잘해야 하는 거. 신행을 잘하면 불교가 완성해주고 내가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신행을 잘못하면 그만 불교가 쇠퇴해진다는 이런 생각. 불교가 오래오래 머물도록 우리가 신행을 잘하고 신행을 잘함으로 해서 복을 갖게 된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늘 생각을 갖고 신심을 붙잡고 신심이 점점 점점 되기를 노력하도록 부탁을 합니다. 자세히 확인해봐요.